중국 사천성에 있는 구체구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아침 아니 25일이네 6.25 아침에 호텔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쌀쌀합니다. 약간 초겨울 날씨 느낌인데 산에 올라가면 따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머무식도는 홀리데이 1층에 맥도날드도 있고요. 제가 깜빡 호포로를 두고 와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파가 엄청납니다. 끈으로 가는 길입니다. 끈은 이미 끊었고 줄터로 가는 길입니다. 줄터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 줄자있고 간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몇분 더 올라가면 직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풀을 산 사람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가라 합니다. 첫번째 표를 끊고요. 여기 이런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이런 속속을 지나가죠. 한국 구경이 편한 것 같은데 한국 구경이 편한 것 같은데 한국 구경이 편한 것 같은데 이제 맨 꼭대기 와이장이 되어있어 오른쪽에 있는 산 정상으로 왔습니다. 높은 산이 아주 멋지게 설치해져 있습니다. 하늘날씨도 매우 좋고요. 끝내주네요. 차화해, 초해를 타는 길목입니다. 원시산림의 한 부분이겠죠. 나무 큰거 봐라. 야생 원시산림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생각보다 이런 곳이 많습니다. 부채고 빼고도 일반 산림은 일반이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지자짐처럼 돌잎기, 물잎기, 나무에 잎기까지 가득하게 잎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길이 한 1700m 거리입니다. 길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제가 디테일하게 좀 찍을 예정인데 그래도 이 산이 주는 풍성한 그리고 신선한 공기는 찍을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새소리는 들리나요? 새소리 잘 들어 보세요. 이 다리 밑으로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휴 그래서 물 한 번 만져야지. 물 한 번 만져야지. 시원해 시원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샌 Mississippi 물속을 들어 갑니다. 물속을 들어갑니다. 맵지마다 시원해 시원해. 거짓말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 Fahrze 경주장은 모두 전화풍기인 양념을 공부합니다. 경주장은 모두 전화풍기인 것입니다. 매우 풀려가서 전화풍기인 것입니다. 전화풍기인 성장은 모두 전화풍기인 것입니다. 손을 위해 전화풍기인 것입니다. 마피아에 들리는 물거리 아 바람 너무 시원하다 가을같아 10월 오늘 제 유튜브의 게스트입니다 중간중간에는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고 내리도 안나고 어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젠주 하이 넓은 산 위에 큰 호스가 있습니다 저것같이 2킬로미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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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자이꼬 위에 있는 상가하고 뒤에는 미식지에입니다. 음식점들인데 음식점들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들어서면 중국 나이차를 팔고 있고 여기 덕커스가 있습니다. 덕커스는 햄버거집이고, 스킨 팔고 있고요. 안좋으라면도 있고, 나이차집이 있고, 푸디, 코티 라는 커피숍인데 커피가 아주 좋은 브랜드는 아닌데요. 여기서는 좀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오즈집, 쥐오즈집, 미시엔집, 미엔빠오집집도 있고, 미펄, 샨냐가오도 있고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덕커스에는 먹을만한 치킨하고 햄버거 팔고 있고요. 수이사오시엔자오, 중국식 레몬차, 얼음으로 된거 그런 종류들이 여기 많습니다. 저기 앞에 면 꽌똥주라고, 우리라고 하면 어묵고뎅이라고 하면 되죠. 고뎅도 있고, 난좋으라면도 있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우자구에 있는, 즉 구체구에 있는 미식거리입니다. 중심에서 한 정상으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장하이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진짜 완전 파랑파랑, 파랑색 잉크. 창하이를 뒤로 해서 우차이즈, 고색찬란한 연못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치바이 알슘미, 최대 20m로 내려가면 우차이즈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대충 여기에서 제일 예쁜 연못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도 햇볕이 잘 들어야 예쁩니다. 후면에 산, 그냥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구체구에서 예쁜 걸 보려면, 또 많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길 계단을 내려와야 되요. 한 650m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으로 쭉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계단으로 쭉 내려야 됩니다. 추우자이고에서 제일 물빛깔이 예쁘다는 우차이즈에 왔습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곳인데, 색깔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궁금해 보세요. 이거 저거 봤어요. 여기 봐봐요. 이, 이게 혹시? 비, 정말 한번? 이, 이 점이. 이 점이 전부터. 기가 막히게 예쁘다. 기가 막힌 이게 이쁜. 부차이즈. 원래 여기도 물이 가득했을건데 아마 지진으로 물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지진의 흔적들, 지진이후에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버스를 보내고요.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주자있고, 또 언제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행히도 있겠죠. 마지막을 뒤로하고, 이제 출국을 나갑니다. 안녕! 안녕!